자 이제 교재 267페이지 하단에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게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 방법 배웠었죠 등기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전자신청 배웠었고 등기소에 직접 들어가서 방문 신청하는 거 배웠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 신청하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부르죠 등기부 갑골구에 재산권을 갖다가 등기하는데 그 재산권을 등기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한테 인정해 주느냐 하면 인에게 인정해 준다 그랬죠 자윤인하고 법인 그러면 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 적격 인정되는 자가 있었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체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들어갔던 주제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등기 신청이 이제 다뤘었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당사자, 의무자, 권리자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의무자, 권리자가 당사자에서 없거나 또는 허위 등기나 할 염려가 없는 때는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아닌 사람이 등기 신청하는 거 당사자의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를 대위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의 대리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인이 신청한다면 방문 신청하면 등기에서 가서 신청서 작성해야 되고 전자 신청하면 로그인 접속해서 신청 정보를 갖다가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서 증빙하기 위한 첨부, 서면이 방문 신청하면 구비해 가야 되는데 전자 신청하게 되면은 자 이미지 스캔 전환한 정보를 전송 자료로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첨부 정보 이렇게 부르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번지수를 지금 이제 살펴봤으면 그러면 신청서 첨부 정보가 방문 신청해서 제공이 되면 전자 신청 로그인 접속해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갖다가 전송해서 보내면 자 이제 그 다음이 등기관이 하는 업무 과정이 들어갑니다 등기관이 업무 하는 업무 과정을 일컬어서 등기 절차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번지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등기수의 등기관이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느냐 첫 번째 등기 절차에서 첫 번째 방문 신청하면 신청서 첨부 정보를 갖다가 첫 번째 받아주는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접수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접수를 받으면은 접수 받은 서류를 갖다가 조사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심사라고도 사용해도 되고 자 그러면 조사 했으면은 적법 할 수가 있고 부적법 할 수가 있고 자 적법 법에 적합하다는 거지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 주면 되지 뭐 법에 적합하면 받아들이는 결정을 법률 용어로 아셔야 겠고 수리해 준다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되요 자 그러면 조사에서 부적법 하면은 내리는 결정을 각하 이렇게 법률 용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부적법 하다고 내리는 사유를 갖다가 내리는 결정을 각하 결정 이렇게 부르는데 각하 결정을 내릴 때는 각하 시키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겠지 그럼 각하 시키는 사유가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1호에서 11호 사유까지 법에 규정돼 있으면 11가지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각하 결정 이렇게 내리면 되는 것이고 11가지 사유에 조사해 봤더니 11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리해 줘 이렇게 법률 용어를 사용하도록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죠 각하 시키는 부적법 한 사유가 법전에 11가지 사유가 있다면 등기관이 만약에 조사 심사 했는데 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갖다가 조사 해당 등기 자료와 조사해 봤는데 11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은 하자가 있어 그러면 각하 시킬 수 있는 사유는 딱 법에서 11가지 사유라 할걸랑 그런데 이걸 조사해 봤더니 하자가 있다면 여기 11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 결정으로는 못 가겠죠 그런데 하자가 있으니까 적법하다고 수리해 줘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갈림길이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자 각하 시키는 사유는 11가지라 했으니까 이 11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자 사유가 있으면은 수리해 줄 수도 없고 각하해 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도록 돼 있냐면 보충해와 그러면 그 하자를 보충해서 시정해오면은 수리를 이렇게 받아 줄게 그러면 보충해서 정정해와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보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등기신청에 흠결이 있긴 있는데 흠결이 있으니까 적법한 사유도 아니니까 수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흠결이 부동산 등기법 각각 사유는 11가지만 있기 때문에 11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흠결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보충해오라는 명령을 내리는 행위를 보정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보정명령을 받은 신청인은 당 신청 접수 다음날까지 다음날 오전 점심때까지 등기간 밥 먹으러 나가는 시간 12시 공무원 점심시간 12시 오전까지 보정해오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날 오전까지 보정을 해오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저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보정해왔으니까 저기 걸리는 거죠 그러면 수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했으면은 해당 전산 기록에 들어가서 입력 작업 자판기 입력 작업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입력 작업 하는 행위를 등기 입력 작업 할 때는 뭐 이거 등기법에서 뭐 이건 큰 기본적인 주제니까 표제부에 입력 작업 할 수 있고 갑구에 입력 작업 할 수 있고 을구에 입력 작업 할 수 있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를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입력 작업 자 입력 작업 끝났네 자 입력 작업 끝났으면 등기가 끝마쳐지는 게 아니라 그 입력 작업을 한 등기관이 누구인지를 나타나는 식별보를 입력 작업 말미에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 식별보를 기록하면은 등기가 완료된다 이렇게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완료라는 법률 용어를 갖다가 이제 필이라고 한 글자로도 용어를 사용하고 끝마칠 필이죠 한자로 뜻풀이라면 또는 지금 마친다 이렇게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법전도 아직 만든 사람이 통일을 못 시켜놨는데 뭐 세 가지를 법전에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문제 문제 완료 필 마친다 그러면 등기 완료됐다 등기 필 끝마쳤다 등기 마쳤다 세 가지 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지금 현행법전에 등기 맞춰지게 되면은 잔모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잔모 처리가 어떤 잔모 처리를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자 등기 마쳤으면은 등기 마친 컴퓨터에 등기 마쳤으니까 등기 마친 정보를 갖다 옛날에는 권리증이라고 했죠 현재 컴퓨터에 전산 등기 맞춰지니까 등기 마친 정보를 갖다 작성해서 통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등기필 정보 통지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 권리증 자 이걸 이제 내줘야 되겠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등기 끝마친 사실을 갖다가 통제해 줘야 돼 등기완료통지 또는 등기필통지 법전에 두 가지 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대장을 관리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구청장이 대장 관리하겠지 구청장이 관리하는 대장에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데 구청장이 관리하는 대장에 소유자 변경 정리할 때는 등기 자료 넘어와야지만이 구청장이 대장에 소유자 변경 정리할 수 있걸랑 그러면 거꾸로 지금 등기소 쪽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럼 등기소에 등기부라는 장부에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등기나 끝마쳤으면 소유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구청장한테 통제해 줘야지만이 그 통지 보고 소유권자 바뀌었어? 그럼 해당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들어가서 구청장이 소유자 정리해야지 그러면 구청장 대장 관리하는 구청장이 소유자 정리하라고 등기 끝마치면은 소유자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소유권 변경 통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청장한테 통제해 주는 거 마지막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소장에게 과세 자료 송부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송부 이렇게 하면 모든 업무가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여기서부터 일련의 이 업무 과정을 전부를 법률용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등기 절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하나서부터 첫 번째 뭐부터 가야 되는지 접수부터 갈게요 자 접수 가볼까 교재 268페이지 1. 등기 신청 정보의 접수 동그라미 1 신청 정보의 접수란 당사자가 제공한 신청 정보를 등기관이 받아주는 걸 말하는데 등기관은 신청 정보가 제공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거절할 수가 없다 거절할 수가 없다 거절할 수가 없다 형광펜 작년에도 출제했던 것 같아 등기석이 보지게 자 접수는 등기관의 의무다 라는 겁니다 접수는 등기관의 의무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형광펜으로 지신 자리에 두 글자 의무 쓰셔야 하죠 자 그 다음에 접수 시기는 신청 정보가 언젠지 형광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핵심 체크 꼭 기억하셔야죠 등기유력 발생 시기 등기관이 등기 마친 경우는 등기 마쳤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마침때부터 효력 생긴대요 그거 자체만 읽어 갖고 지금 모르지 제가 이걸 그려드린 이유를 아셔야 돼 그림을 봐야 감을 잡지 마쳤다 하더라도 언제서부터 등기효력이 생긴대 위로 가자 이걸 뭐라고 부르지 소금 소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잖아 등기는 이제 마쳤지만 이 효력이 이때서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때로 소급해서 생긴대 그러면 소급되는 시점이 언제까지 소급된다 접수 한때 효력이 생기는 거로 본다는 거에요 그러면 매매에 따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뭐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민법 186조에 일해놨잖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등기 맞춰야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및 첨부 서면을 접수 한때부터 매수인자에게 소유권자로서의 법적 효력을 소급해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핵심 체크 찾으셨습니까 반드시 동시 신청해야 되는 경우 법률상 잡으셔야 돼요 1번 판매뜨격 등기 무슨 등기와 같이 접수시켜 동시 신청한다는 건 두 개 등기 같이 접수시켜야 된다는 거에요 자 동시 신청 용어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신청이지만 그걸 받는 등기관 입장에서는 접수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무슨 등기와 무슨 등기 여러분들은 같이 신청해야 되는데 환매튜계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 두 개 형광펜 왜 그러냐면은 채권법 배우셨죠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을 이제 배우면은 매매계약이라는 채권법 강론의 첫 번째 계약 유형에서 배울 때 매매계약 체결 시 환매튜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도로 환자죠 도로 살매자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대금받고 넘겨주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장례 일정한 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소유권을 도로 찾기로 하는 채권 약정을 환매튜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환매튜계약은 반드시 모와 계약을 동시에 약정해야 한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약정해야 한다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그에 따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튜계약을 약정하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소유권을 도로 찾는 환매튜계약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갖고 이제 요걸 원리 이해하셨으면 환매튜계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 요렇게 이제 용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귀로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동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 소유권 보존 등기 형광펜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 등기 형광펜 자 요거 101호에 대해서 소유권 처음 등기하는게 무슨 등기죠 그럼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할 수 있는 데가 101호 만 있어 102호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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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호 301호 도 있죠 그러면 요걸 6개 보존 등기 해야 되는데 6개 보존 등기가 아니라 6개 중에서 101호 만 보존 등기 하고 싶다는 거야 이거를 일부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한동에 구분건물 6채 중에 101호 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걸 구분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요거 하고 싶다면은 무슨 등기 신청을 자 동시에 이게 플러스가 동시지 않습니까 하여야 101호 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대요 102호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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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호 302호 종류 구조 면적 등기 하는 서류가 표시 등기 서류입니다 표시 등기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101호 보존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은 등기가 되게 되면은 101호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 표제부 갚고 안 들어지죠 102호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102호 표제부만 102호 표제부만 102호 표제부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102호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 들어가면은 나중에 뭐만 개설이 된다 갚고 102호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가면 갚고 왜 갚부만 개설이 될까 102호 보존 등기 할 때 표제부가 만들어졌잖아 그럼 나중에 나머지 구분건물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가면 표제부는 이미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갚고만 등기 기록 개설 작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마찬가지로 102호 보존 등기 하고 싶은데 나머지 구분건물 종류 구조 면적 등기하는 표시 등기 서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땐 102호 절대 등기해 주지 아니한다 등기 수에서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법에서 두 개 등기 서류를 같이 신청하도록 법에서 강제해 놓은 걸 법률상 동시 신청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 신축으로 비구분건물 일반 건축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건물 이렇게 쓰셔야 돼 그 다음에 구분건물로 이렇게 만들어놨자 구분건물은 분양 건축물 얘기하는 거지 건물을 갖다 증축해 갖고 일반 건축물을 분양 건축물로 전환을 한 경우에는 자 분양 건축물 보존등기 신청하자 그럼 종전건물 표시는 일반 건축물로 돼 있죠 그걸 갖다 구분건물 표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신탁등기는 형광펜 신탁등기 형광펜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형광펜 신탁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두 개 동시가 뭐가 뭐가 동시인지 법률 용어를 잡아야 돼요 5번 가처분 등기 할 때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지금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자 강론에서 이건 다 다음주에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됐고 자 이제 접수에서 접수는 그 정도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접수는 의무라 그랬지 접수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신청정보가 컴퓨터에 저장 기록된 때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컴퓨터에 기록 저장된 때 접수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 마치면 물건변동의 효력은 등기화 효력이겠죠 그럼 그 등기 효력 언제 발생한다 그랬지 마침때부터가 아니라 등기 마치게 되면 소급하여 접수된 때부터 물건변동의 효력 발생한다 그랬지 세 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법에서는 한 건의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하나씩 접수시키면 신청하면 되는데 두 개의 등기 신청서 및 첨부 정보를 같이 접수시키도록 법에서 강제해 놓은 걸 법률용으로 동시 신청이라고 법률용으로 부르라고 했지 그 동시 신청하도록 법에서 강제해 놓은 건 두 개의 단어를 갖다가 형광펜 치시고 매칭하는 작업을 지금 눈을 익히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접수 끝났으면 접수받은 것을 갖다가 뭐하냐 조사 들어간다는 거죠 조사할 때 자 의 현행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심사권에 대해서는 신청정보에 제공된 정보와 등기부만의 심사를 하는 형식적 심사주의 형광펜 치시고 가로에 놓고 형광 필기고 드셔서 서면조사 이렇게 형광 쓰십시오 서면조사 뭐만을 조사한대요 서면조사 형식적 심사는 강학상 강의편의 용어 법전에는 서면조사 그럼 뭐하고 뭘 조사한다는 거야 니네 신청서 썼잖아 이거 니네 적어놓은 거 있지 그걸 증빙하기 위한 첨부서면 갖고 왔잖아 그 첨부서면 대조작업하고 해당 등기할 모니터 켜놓고 등기할 모니터를 전산 등기기록이라고 하죠 토지등기부는 토지등기 전산기록 모니터 켜놓고 신청정보 첨부정보 해당 모니터 이 3박자 대조작업만 해서 심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서면조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청 어 조사시점 조사시점 자 거기에 2번 동그래미 심사기준 시기 찾으셨어요 대법원 판례인데 등기부에 기록하는 때 접수시 기준으로 심사 아니면 등기부에 기록하는 때를 기준으로 심사 대법원 판례 위명한 판례에요 조사시점은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조사하지 말라는 거야 등기부에 지금 모니터에 입력작업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판단할 때를 기준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각하 갈게요 5절 갈게요 자 거기 들어 보세요 조사하고 나면은 이제 뭐로 간다? 부적법하면 각하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 자 적법하면 수리 그러면 지목볼까 뭘로 가는지를 이해하고 보면 되는 거지 뭐로 가세요? 각하 보이세요? 각하 이거 있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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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 내리는 결정이 있죠 그런데 거기 또 하나 있어 뭐가 있느냐 하면 취약 보이십니까? 자 갈게요 자 신청정보와 첨부서면 신청서 첨부서면을 등기소에 집어넣는 걸 뭐라고 부르죠? 집어넣는 걸 여러분 입장에서는 신청 등기관 입장에는 접수 이렇게 되는 누구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용을 달리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신청한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 등기관 입장에서는 접수한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자 접수했어요 접수했다가 신청한 사람 얘네가 누가 신청 이거 이거 접수했어요 얘네가 접수했잖아 신청한 사람이 내가 접수시켰던 거 도로 주세요 나 등기하고 싶어서 신청 서민 첨부서면 집어넣는데 접수시켰는데 나 등기 안 낼 테니까 우리 집어넣은 거 도로 주세요 신청인이 요구하는 행위를 뭐라 본다? 취하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들어보세요 등기부에 등기 기록이 된 때는 입력이 된 때는 취할 수 없다 그걸 세 번이나 물었던 질문이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등기 기록 이런 건 입력 작업 됐다는 거죠 입력된 때는 취할 수가 없다 등기 기록 등기가 언제 등기 입력 작업 되는 게 요거죠 입력 됐으면 취할 수가 없다 있다 그게 세 번이나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는 취하를 받아 주도록 돼 있느냐 하면 등기 예규에 나옵니다 이건 법에 없는 사유예요 취하라는 건 지금 등기 법에 보충하기 위한 하위 규범을 등기 예규라고 하는데 등기 예규에서는 완료 시까지는 취하해 준다 언제까지는 그럼 완료라는 용어가 어디 다음에 있어 입력 다음에 완료가 있잖아 그러면 입력이 됐다 하더라도 식비열보를 아직 등기간이 기록하기 전까지는 취하를 받아 준다 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등기 나 안 할 테니까 도로 달라는 건데 등기가 난 거잖아 그럼 당연히 취하 안 되겠지 그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식과 안 맞는 지금 법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나면 어 그렇지 등기 해달라고 나 등기 해달라고 접시키는 건 도로 달라는 거 아니여 그럼 등기가 되면 당연히 도로 달라고 못 할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 잘못된 상식을 깨는 얘기를 갖다가 처음에 물어본다는 겁니다 취하는 등기 기록된 이후에도 등기간의 식별 보호를 기록하는 완료 행위가 되기 전이라면 취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누가 취하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취하는 신청한 사람이 취해야 돼 그럼 갑니다 당사자가 공동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공동 신청하면 단독 취하할 수 있다 하면 X 나가리 신청한 사람이 취하라니까 그럼 공동 신청이면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지 단독으로 취하면 나가리 X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대리인이 등기 신청해서 즉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장 써서 법무사 사무장이 접수시켜서 신청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하려면 여기서 들으셔야 돼 취하 위임장을 별도로 써줘야 돼 그것만 주의하고 넘어가시면 돼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그대로 당사자가 취하한다 그런데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했을 때는 신청 위임장에는 취하 위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취하수권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취하수권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하시키려면 별도의 취하 위임장을 따로 써줘야 된다 그러면 법무사 변호사 애들이 귀찮다는 거죠 네 귀찮을 거예요 걔네들이 귀찮으니까 아예 신청 위임장 받을 때 뭐라고 거기다가 써 놓겠어요 취하수권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 이라고 문구를 치네 아예 바거나 실무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갑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 요죠 취하 쪽 배웠으니까 취하 언제까지 가능한지 누가 취하하는지 두 가지 측면 하시면 마무리 그러면 취하가 들어왔어요 취하가 들어오면 취하 효과 취하 됐어 취하 오케이 취하해줘 응 알았어 취하해줄게 취하해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신청했던 서류를 반려시켜 주면 되는 거지 신청했던 서류가 뭐가 뭐해 그럼 이거 요거 쓰면 되는 거야 취하효과 신청 서민 첨부 서면을 반환한다 이게 취하효과지 뭐 끝 자 그럼 갈게요 그 다음 자 부족법하면 내리는 결정을 뭐라 부른다 각하 그러면 이제 교제에서 왜 이제 취하와 각하가 이제 나오는지를 갖다가 각하를 하나로 지금 맵을 갖다 만들어 놓은지를 이해시켜 드릴게 취하 되면은 신청인에게 서류 되돌아간다 안 되돌아간다 각하 되면 빠꾸 맞는 거죠 빠꾸 맞으면 서류 진해가 가질까 등기소에서 아이 빠꾸 시킨 건데 서류 니네가 집어넣었던 거니까 나 필요없어 민원인에게 각하 빠꾸 시켜도 되돌려줄까 안 되돌려준다고 그 등기소에 왜 가져 공무원이 등기가 아니고 지 서류도 아닌데 등기내줄 것도 아닌데 이걸 그럼 빠꾸시키면 서류 안 준다고 상식적으로 아니요 되돌려줘요 되돌려줘 되돌려준다 안 되돌려준다 등기 안 낼 거니까 이거 나 필요없는 서류 없어서 되돌려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맵으로 지금 출제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하느냐 취하와 각하의 공통점을 찾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서류가 반환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다 됐죠 네 그럴 때 한 맵으로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시험 문제 계속 가요 들어보세요 취하와 각하가 서류가 되돌아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찾으세요 가 시험 문제예요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반려가 되느냐 지네가 원해서 되돌려주느냐 강제식 강제적으로 반려시키는 행위를 각하 각하 당사자가 의사표시에서 되돌려주는 행위를 네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 서류 반환된다 그랬죠 반환되는 범위의 차이가 있어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신 취하는 신청에 취하는 올 올 올 해보세요 그럼 취하면 뭐와 뭐가 반환 그렇지 자 각하되면은 각하되면은 신청인이 작성한 걸 빼고 반려 신청인이 작성했던 거는 빼고 강제반환된다는 겁니다 작성했던 게 뭐죠 그러죠 천부 서면만 반려가 됩니다 맞고 맞으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각하와 취하의 차이점은 강제적으로 반려하는 행위를 각하 의사표시에서 반려시켜주는 행위를 취하 두 번째 차이점은 저 올 반환하면 취하 신청서를 제외한 천부 서면만 반환하면 각하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이제 이쪽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각하시키는 사유 몇 가지? 열한가지죠 열한가지 사유 교재에 보면 되는 거지 자 272페이지 1호 보세요 동그라미 사건이 등기세에 관할이 아닌데 나오죠 관할이반 이렇게 용어 사용해요 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1호 2호 왼쪽에 묶으세요 왼쪽으로 필기구로 묶으세요 1번 번호와 2번 번호를 일련번호를 세로로 묶으세요 묶으셨습니까? 묶으셨으면 무조건 시험 먼저 29주에 각하 사유가 있는데 각하 사유가 1호 여러분 세로로 묶으셨는데 저는 가로로 1호하고 2호 사유가 있죠 1호가 관할이반 2호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3호 당사자 불죽서부터 11호까지 각하 사유 이렇게 묶으셔야 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1호에서 11호까지 사유에 해당하면 어쨌든 지금 이걸 그려놓고 해야 되는데 수리로 가야돼 아니면은 각하로 가야돼 1호에서 11호에 걸리면 각하로 가야죠 그런데 1호에서 11호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등기간 사람이니까 그걸 조사시 발견 못한 거야 그래갖고 그걸 하자 없는지 알고 수리해줬다는 거야 그러면 뭐를 해요 등기를 치겠죠 그러면 자 이거죠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보고 지나치는 겁니다 간과 간과했으면 자 오른쪽으로 안 가고 간과했으니까 일로 내려갈 거 아니야 일로 내려가면 법률용화 뭐로 떨어지는 거야 등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등기 됐고 등기 됐잖아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거 뭐 진짜 영원한 시험 문제야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간과해서 밑도 세로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에서 그러면 이 등기는 하자가 있는 등기 하자 없는 등기 하자 있는 등기 이거 등기 쳐줬으면 안 되는 건데 등기 쳐줬으니까 하자 있는 등기죠 그래 하자 있는 등기라면 무효로 처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처리 안 한다는 거야 자 이쪽 1호 2호 간과해서 이 등기는 하자 있는 등기로 절대 무효로 처리해서 무효로 처리하지만 3호에서 11호 사유에 해당하는 각하 사유는 이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는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절차적 위반으로 각하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간과해서 등기 했으면 그 절차의 하자가 치유가 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얘기해요 그럼 절차하자가 치유되는 행위를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하면 이쪽은 유효한 등기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무효인 등기라면 하나의 등기 전부가 부적법하니까 뭐 해야 돼요 말소시켜야죠 그럼 말소 등기 대상인데 그 말소를 누가 말소하느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돼 있어 그럼 이쪽은 하자가 치유가 돼서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쪽은 직권 말소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직권 말소하는 건 민원이 신청 안 해도 등기가 아니라 공무원이 권한 발동해서 말소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걸 말소 안 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말소 안 하고 있으면은 공무원은 부당한 등기 사무처리가 되어서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3호에서 11호 사유를 간과해서 등기한 것은 그 하자가 치유가 되기 때문에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기 때문에 직권 말소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직권 말소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 삼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시험에 문제 낸다는 겁니다 이의 신청 삼을 수 없어 영원한 시험 문제 영원한 시험 문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것은 이거 각하 사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 묻는 건 3호에서 11호 한 번도 27회 동안 물은 적 없어요 법무사 시험도 이건 예외 없고 무조건 시험 문제 묻는 건 각하 사유 11가지 구별하는 변별력 문제는 1호 사유하고 2호 사유 뺏기 출제를 안 해요 1호 사유는 또 한 가지 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단어 관할 위반 관할 위반 용어 하나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되는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각하 사유들은 거기에 사례가 많죠? 네 그걸 갖다 시험 문제 꼭 출제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 볼게요 ㄱ번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아닌 것들 거기에 들어 놨죠 하천 공유수면화의 토지 교량 점유권 유치 거 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을 등기한 경우 저당권에 대한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이나 환매기간 연장하기 위한 거 민법의 강행 규정으로 환매기간 연장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단축은 할 수가 있는데 연장은 금지 시켜놓고 있어요 민법 법정은 해 자 그 다음에 ㄷ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은 대지 사용권과 분리처분 할 수 없는데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을 등기 신청 들어왔을 경우 즉 대지권 등기된 아파트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 들어왔거나 대지권 등기된 아파트에 건물만 목적으로 아파트만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ㄷ법 ㄹ번 보이네 이건 뭐 민법기초 얘기니까 농지에 전세계약 유효 무효 무효해야지 농지에는 전세계약 써서도 그 전세계약은 물건법이 강행 규정이잖아 절대 무효이니까 무효인 등기해달라고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29조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당을 각화시키겠지 자 그 다음에 ㄷ번 보존등기 보이세요? 보존등기? 보존등기 보이세요? 보존보이면 뭐가 떠올라야되나? 아니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1인 지분만 전원의 지분을 전원 지분을 보존등기해야지 1인 지분만을 목적으로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다 제가 전원보상 얘기 안해드렸나요? 전원보상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할 때는 공유관계일 때 1인 지분만 보존등기 상속인 1인 지분만 상속등기 아니면 전원의 지분을 그럼 보세요 보존을 왜 찾아야되나요? 그 앞에 보세요 전원 스텝 나오면 등기할 상이 되는 거고 1인 지분 나오면 당연히 등기할 상이 아니다로 배당이 떨어지는 거잖아 제가 이거 꼭 나와요 꼭 나와요 그날 했던 날 오늘 3시간 다 졸아도 되는데 이것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공유 지분 중 1인 지분만을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또 있나요? 있어요 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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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지분만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전원의 지분을 본등기 1인 지분만 본등기 1인 지분만 본등기 수증자가 여러 명일 경우 수증자는 유증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해요 자기 지분만 소유권이전 전원의 지분을 소유권이전 자기 지분만 그래갖고 지분 1인 지분만 목적으로 신청해야 등기 해주는 건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유 가 등기했다는 본등기와 유증했다는 등기 그래갖고 제가 지가요 지가요 공유관계 있으면 또 전원 지분을 목적으로 등기해야지만 등기 해주는 거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앞에 전원노라 그랬죠 전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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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시읒번에 나오고 지 상속 나왔어요 그럼 그 앞에 전원이 나와야 돼 1인 지분 나와야 돼 보상이니깐 전원 지분 나와야겠지 그럼 지금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유로 지금 제시되니까 일부 지분 이렇게 사례가 제시될 거야 보이세요 패턴이 예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읒번 한번 보세요 토지 소유권은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 되는데 그 건물의 토지에 또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이중 소유권 보존등기 되는 거니까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이지 이렇게 읽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됐어요 그 정도 읽히시고 지읒번에 abc는 뭐 이거는 강론에 가서 읽히시면 되겠고 됐어요 자 교재 275 자 요거 자 이제 이쪽 끝났으니까 이제 요거 이제 수리하죠 수리하면 이제 뭐 하는 등기하는 거 나와있죠 그럼 등기하는 거는 거기에 뭐 구장창 표제부 기록사항 교재 넘겨보세요 277페이지 갑골구 기록사항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럼 교재는 3페이지 구분되어 있어도 이거 열면 이거 못 맞추는 사람 없어 아이 설마 표제부에 뭐 기록하는지 갑구에 뭐 기록하는지 을구에 뭐 기록하는지는 모르라고 큰 기준만 가지면 뭐 할 수 있는 건데 뭐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갑구에는 소유권을 을구에는 소유권 외 권리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이게 뭐 공부할 건가 자 그 다음에 자 278페이지 7절 제목이 이거 나와있잖아 그럼 전산했다 등기 기록했으면 완료되어야죠 완료는 식별보호 기록하면 등기 완료 필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럼 됐으면은 그 다음 제 업무가 요거 이제 나와있지 완료는 그럼 여기가 후 아니야 다 이게 완료니까 완료 후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거 등기 완료 사실 통제해주는 거 소유권 변경 사실 구청장에게 통제해주는 거 세무사장에게 과세 자료 보내주는 거 있죠 그럼 이제 큰 업무가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 잡으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꼭 보셔야 돼 등기필 정보 자 볼게요 등기필 정보는 자 교재 278페이지 양가로 1 등기필 정보 작성 법정원을 먼저 그 등기 얘기 읽고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형광펜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였을 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 등기필 정보 작성 형광펜 등기 권리자에게 통제해야 된다 그래 놓고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했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하라 하죠 그 대상이 시험 문제입니다 1번 동그래미 부동산 등기법 3조의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나오죠 권리 형광펜 규정하고 있는 권리에 권리를 형광펜 칠 필요 없고 보존 형광펜 설정 형광펜 이전 형광펜 그럼 앞에 단어 권리에 대한 보존등기 권리에 대한 설정 등기 권리에 대한 이전 3개 단어 수식어의 권리 하나만 앞에 수식어 형광펜으로 고르시면 돼요 2번 위 1회의 권리에 설정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다 등기 형광펜 3번 권리자를 추가 형광펜 권리자 추가시키는 경정변경등기가 등기에게 직접 예가 있는 것 그대로 인용해 온 겁니다 만약에 갑의 소유권을 갑에서 을 공유로 바꾸는 등기가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경정등기야라고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뭔지 알으라고 그 다음에 합의자를 추가시키는 합유명인 표시 변경등기 등이 권리자를 추가 변경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기필 정보를 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제하지 않는다 나오죠 자 첫 번째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형광펜 칠 필요가 없죠 왜 통제하지 않느냐 하면 앞에 왼쪽에 보면 형광펜 치면 그게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권리에 관해서 등기했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하라며 그럼 부동산 표시 등기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아니하는 건 당연한 거지 자 2번 권리자 일부를 삭제하는 변경경정등기 했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말라죠 왜 안 할까 형광펜 치면 안 돼 이것도 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왼쪽에 보세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에 뭐 했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하래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경정에 경쟁했을 때 작성하라 누가 삭제하는 변경경정에 작성하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이니까 정리할 필요가 없고 3번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건 형광펜 주셔야 돼요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럼 그 얘기지 왼쪽 교재를 보시면 권리 소유권 보존등기 했으면 등기필 정보 작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근데 소유권자가 나 그거 등기필 정보 나중에 써먹을 일 없어 나한테 통지하지 말아 줘 소유자가 원하는 때는 그거 통지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국가지자체 형광펜 주셔야죠 등기할 권리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했는데 동작구청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했을 때는 동작구청 앞으로 그거 통지해 줄 필요가 있대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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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6번 잘 알으셔야 돼요 동그래미 등기명인과 신청인이 다른 경우 형광펜 기역번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채무자를 대위에 등기 신청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마무리 요거 그건 지금 무슨 뜻이냐면 가부이 토지를 갖다가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해 갖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 됐다는 등기필 정보 소유권이전 등기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의 대상이죠 그럼 을 앞으로 통지해 줘야죠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필 정보 나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됐는데 을이 등기 안하고 요걸 갖다가 전매를 해서 아까 채권자 대위 신청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을이 등기를 누가 신청했느냐 병이 이렇게 신청 이걸 법률용으로 채권자 대위 아까 이렇게 사례 써드렸죠 그럼 채권자 대위에서 병이 신청해 갖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된 때는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 작성의 대상이잖아 그런데 을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보내준대요 보내주지 말래 보내주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등기신청인은 누구고 채권자라고 불러요 채권자 등기명인은 소유권 등기난 사람은 누구이고 채무자 을 그쵸 그러면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인이 등기명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을 앞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말고 이걸 보내주라는 거야 니 앞으로 소유권 이전됐다는 통지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갈게요 그 다음까지 시험문제 가면 머리 지진이 날 텐데 가지마 지진까지 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을은 지금 소유권자죠 등기됐죠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등기완료 통지서가 나왔어요 등기완료 통지서가 나왔죠 그러면 을이 땅 병 앞으로 이전을 할 때 등기필 정보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왜 그렇지 등기필 정보 안 받았으니까 뭐가 나왔으니까 등기완료 통지서가 나왔죠 그건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예 써먹지도 못해 거긴 봉인 스티커 자체도 없어 등기완료 통지서에는 그러면 이 경우는 병 앞으로 등기해주러 갈 때 100%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등기필 정보 아예 못 받았거나 받았는데도 분실을 하면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받거나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 서면을 쓰거나 공증을 공증 사무실에 가서 받아서 공증 서면 부분을 반드시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네 그겁니다 이해하셔도 되고 이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번 마무리 가부의 땅 있었네 을이 샀네 자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은 을 앞으로 등기필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등기필 정보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가부의 땅을 샀는데 이전을 안해가서 이 사람이 매도인이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매도인이 승소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이전시켰다는 거죠 그럼 신청인은 누구고 신청인은 매도인 해야지 소송에서 이긴 판결만 들고 신청하러 차전 매도인이죠 등기는 등기 명의라는 건 소유권 등기 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인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같이 신청했으면 공동 신청했으면 신청했던 사람과 등기 명의인이 일치하면 매수인 앞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내주라 그랬는데 지금 이 경우는 신청인은 누구이고 매도인이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이고 등기 명의인은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말래 대신 의뢰계 무엇을 내주래요 니 앞으로 너 갑당 샀었지 매도인이 승소 판결 받아서 이전시켰걸랑 이전서류 집어넣고 니 앞으로 이전됐다는 통지 그걸 뭐라고 등기완료 통지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감 잡을 줄 아시면 됐습니다 자 됐고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됐어요 이 정도 아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어 교재 여러분들 283페이지 넘겨 보실래요 요거 요거는 아셔야 돼 세무소의 과세자료 성분은 뭐 이건 전혀 모르셔도 되는데 요거 283페이지 보시면 요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구청자에게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다음 등기관이 등기 맞췄을 때 대장소관청에게 더 등기난 사실 등기완료 사실을 통제해야 될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험 문제를 풀려면 대장 정리하라고 소유권 등기난 사실을 알려주는 거겠지 그것만 연상하시면 교재를 보시면 1 2 3 4가 다 공통점을 찾으시면 돼 등기부에 무슨 등기가 났기 때문에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 났을 때 대장 관리하는 구청자에게 통제해 주는 거 아니야 그것만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된다는 것이죠 다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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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어서 강론 파트 나가도록 할게 수고하셨습니다